코코 Nelson 빵 형 좋아하는 스킨이 나왔습니다 어? 어떤 스킨? 또 엄청 택티컬한 스킨 나온건가? 네? 와이프? 시선집 중 와이프? 나... 남편? 아 아니 천육백... 십이? 쪼끔? 맛 보는 거 또 나쁘지 않을지 너? 아 진짜 원래 이런거는 내 돈 주고 안사는데 아 이게 다 님들 때문이야 진짜 자꾸 가스라이팅 했잖아요 나 씹떡 좋아한다고 아 이거구나 오 그 기관총 생각보니까 이거는 안 써봤네 오 왜 쓸데없이 퀄리티가 높은 거 쉬워요 완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이거 다 투수들 때문이야 투수들이 좋아해갖고 어쩔 수 없이 쓰는거야 아니 아까 보니까 이게 일체 용 소음기가 있더라고 아 이건 못참지 일체 용 소음기 이거 장착해주고 조금 못생겨졌지만 이 정도면은 양반이다 이거 조준경 괜찮을까 이거 조준경 괜찮을까 아니 이거 맞아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정도면은 차라리 탄창 파츠를 이렇게 뺀 다음에 아 이거 백발 탄창 끼면은 좋긴 하겠지만 아 이 눈 아 버리기 좀 아쉽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이렇게 68탄창이면 충분하잖아요 여기다가 손잡이 끼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줌속도 올려주는 게 보조무기는 아 칼 들고 갑시다 이 총만 써야 또 진정한 재미니까 가자 가자 요요요요 빡빡이 아저씨 쉽덕번들 참지 이거는 잘 참지 자 그럼 스타트를 빌리지 스타트가 제일 무난하죠 빌리지 도둑 메타 강도 메타 계산대 턴은 메타 계산대를 빠르게 파밍해갖고 무장을 바로 뽑는게 메타예요 바로 이렇게 무장을 뽑는게 요즘 이제 가장 간편한 메타죠 어? 어이구야 야 뭐야 오 죽을 뻔했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얘는 어 뭐야 뭐냐고 이거 앞에 있다 오 잡았어 운역체계 바로 사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현수범 들고 가자 저기있네 나이스 가자 완타 4명 앞에서 마주치겠는데 앞에서 마주치겠는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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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질 뻔했다 이거 뭔가 확실히 LMG는 근거리에서 뭔가 뭔가야 돌다운 나오고 아까 여기 근데 주변에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놈 잡느라고 다 놓쳤네 혹시 여기는 유예비 없으면 뭘 못하겠는 동네네 어 낙하산 나한테 오는거야 설마 정신 못차리네 어 근데 안보여 오우씨 뭐야 여기 있어 얘는 에이씨 아니 그럼 다 좋은데 진짜 다 좋거든요 킬이 없어 그게 안좋아 어 말하자마자 생기는 마법 건물교전이 좀 어려워진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예전이었으면 심박탐지기 딱 펼쳐들고 막 달려들어갔을텐데 들어가기가 조금 무섭습니다 어 찾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핑크색이라서 정말 잘 보이지 않을까 어 뭐야 아니 어디갔어 어 어 땡큐 잡아줬다 대신 차 탄다 아니 데미지 나 이런게 좀 아이씨 오존에서는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확실하게 어허 갈곳이 없죠 그나마 장탄수 넉넉한거는 맘이 드네 앞쪽에 내가 순한데 맞았거든 저거다 진정한 지 캔니 어오나 Aus 오옹 안 돼 입주기도 한 명 있을 텐데 여기서 아까 나 스나 쏘던 친구 있죠 여긴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자리 굉장히 좋다 오른쪽 라인 짚라인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 근데 저거 쏘면은 여기 어딘가 있을 친구한테 또 내가 당하거든 잘 찾아야 돼 잘 보면서 도로가까지 나가면 되겠다 천천히 천천히 나가면 돼 여기 다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 없지? 오케이 여기만 체크되면 나이스 이거 장전 장전이 아니라 퀴치면 안 돼 다섯 명 남았고 오른쪽 집 왼쪽 집 죽었고 다시 타나? 어? 왜? 어? 야 지랄하지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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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튕긴거 어 조준경 좀 바꾸고 돌자 가장 무난하게 브레이킷 4배율이 낫겠죠 아 브레이킷 4배율에다가 좀 이제 근거리에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근거리 무기만 하나 사자 어 상점에서 하나 사자구요 어 어그 뽑아주고 바로 탈출 버려 너네랑 안 놀아 저기 상점에 있는 애 한 명 있다 여기 있다 깔끔하게 하나 잡고 여기 아래 있는데 어 앞쪽에 있다 상점 있는데 있거든 확실하게 왜 거기서 자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귀엽네 어 밑쪽에? 내 이거 잡으러 가면은 잡을 수 있을까? 어 위험하다 바로 앞이긴 한데 올라가 봐? 아리로 떨어졌다 얘 오케이 어 이거 어그 나쁘진 않네 은근 장거리 교전할 때 은근 장거리에 교전할때는 나쁘진 않은데 근거리가 문제지 근거리가 다른거보다 오 쟤가 내가 잡은거 다 턴다 쟤 아 여기 장거리도 약간 튄다 아이 쟤 좀도둑놈 어 들어갔다 쟤 잡으러 갈까? 여기 이어져있나? 안 이어져있지? 어 어 어이 좀도둑놈 저거 이리와 내 돈 내놔 상점에서 어 근거리용 무기 하나 뽑을게요 이거 버리고 페넥 어? 엘라? 페넥 에? 에? 왜? 아 아니 M16 실화야? 흐흫 이거 나오면 뭐야 이건 이거 왜 있어? 이거 근거리용으로 써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 페넥 어디갔어 아 내 페넥 어디갔어 오 어 뭐야 얘 어디서 나타났어 분명히 미니백 봤을땐 안 나왔는데 오케이 하나 잡고 오 그렇단 저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휴 무서워 6000원이나 있으니까 이걸로 살아보자고 한번만 쓰자 이거 웬만한 쓸라 그랬는데 어 어 어 잠깐 주유소? 아니 주유소 방문객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죽지도 않네 기절 잡겠지? 어 못잡았어 어? 이럴 땐 바지 내포 꺼내야지 어쩔 수 없다 여기 있다 앞에 간다 아 군수폼 하나 살라 그랬는데 오케이 오케이 요거 잡고 아쉽다 킬 놓친건 내 뒤도 한발 있잖아 근데 저기 제일 확률은 없어 뛰자 뛰자 잠깐 여기서 대기하면서 오는거 잡고 갑시다 군수품을 하나 사면 좋을텐데 못 샀으니까 물 빠져들어가는 것 까지 보고 아까 한명 있었잖아 있기는 어 있다 나 봤나? 별로 좋은건 아니긴 한데 어 쟤 뒤로 빠진다 어 응 나 광독면 있잖아 아 못찾겠는데 이건? 물속에 있고 오키 오케이 미탄 먹고 버트 먹고 없겠지 이제 이쪽 라인? 천천히 올라가면 딱이긴 해 정말 타이밍 좋아 지금 아다리가 정말 좋거든요 서클 어 건너편 넘어가서 먼저 있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어? 앞에 쏘는 소리 다 좋은데 여기 위에 견제해야되거든? 어우 어우 배율 큰일날 뻔했다 오 쫄려 앞에 있어요? 나온다 이제 애들 다? 다 나온다 이제? 나오는거 잡아채야돼? 잡고 또 있나? 또 없는것 같기도 하고 어? 있다 오케이 이거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달려가서 잡아야돼 아아아아 정말 안좋다 갑바도 없고 정말 안좋다 타이밍 아 아 아 아 물로가자 어 갑바 물로 뛰어 자리좋아 이제 이제 좋아졌어 자리 뒤엔 없지 집에는 있고 앞에 정면집이랑 아마 있을거야 다 오케이 갑바 갑바주세요 3명 앞에 정면집에 있겠다 그러면은 아아 서클 뭐야 라스타남 없지 여긴 천천히 천천히 먼저가면 이기긴해 근데 얘네들 다 나올거란 말이지 이렇게 오케이 최지 후우 아 가스사 있네 어우씨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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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세 첫 치킨 오우 재밌었다 이훈바 재밌었죠 그쵸 이훈바 재밌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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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s